막 던지니까 되게 귀엽네요. 근데 왜 도망갑니까? 죽기 전엔 고백할 맘 있었는데 살고 보니 맘이 변한 겁니까? 고백이요? 그거 고백 아니에요. 아까 분명 강선생 목소리. 그거 저 아니에요. 이 핸드폰 강선생 거. 이거 핸드폰 아니에요. 뭐래 이 강문 좀 가만히 있어. 말 그만해야지. 유언에 내가 있다니 영광입니다. 알면 됐어요. 안 됐는데. 저기! 안 속아요. 그만 차요.